15개 교단, 127개 회원 선교단체 등의 연합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2018 세계선교대회와 제7차 세계선교전략회의를 엽니다. 함께 그날까지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로렌 커닝앤 목사와 조나단 봉크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토론과 간증, 문화선교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교계 글로벌 리더들이 한국 선교사들과 만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실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